이거 시앙 씨가 주신, 직접 만들어주신 암두 브라상인데 이거 먹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은 중국에 가보려고 합니다. 홍콩에서 위로 1시간 정도 가면 바로 중국이거든요. 중국이 비자 발급 받기가 좀 빡세다고 하잖아요. 근데 가볼만 한데, 양팔을. 아, 그래요? 홍콩에 일주일 정도 있을 거면 선전 가면 다녀오시죠. 선전. 선전이요? 중국인데 지하철을 타고 선전은 갈 수 있겠네요. 아, 그래요? 비자는 어떠세요? 비자는 거기서 받을 수 있어요. 다행히도 비자가 나왔어요. 선전. 다 맡아도 가야지. 중국어를 못 타면 선전은 좀 힘들어요. 영업이 안 돼서. 저 아예 못해요. 아예 못하는데 선전 갔다고 올까? 다음 주 월 5화 탈 게 없잖아요. 영상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제가 홍콩 친구 만나는 게 내일이에요. 지금 그 친구가 한국에 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뭘 하지 하다가 뭐 섬 여행이라도 갈까 했는데 여기 중국 갈 수 있다는 얘기 듣고 바로 한번 갔다 오보려고 합니다. 제가 중국을 옆면은 가봤는데 사실 거기는 간판도 한국어로 돼 있고 사람들도 한국어 쓸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한 중국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래서 아, 너무 맛있다. 뭔가 되게 허전하네. 국경 넘을 때 항상 짐 바리바리 싸들고 가보기만 했지 이렇게 힙색 하나만 밀고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가 빠뜨리고 웃는 것 같은 느낌? 여기서 지금 황홈이라는 곳인데 로우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. прошл 기억 도심 샨 잔! 샨 잔! 샨 잔! 사람들 겁나 많아. 난 왜 이렇게 떨리냐? 중국 한 번 가보기는 했는데, 영변.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 봐. 감사합니다. 촬영을 시작합니다. 오우. 매력을 조금 끄기십시오. 렌즈를 점수하여 주십시오. 클릭하여 마이너스의 사진을 한번 선택하여 주십시오. 비자 발급 완료. 꽤 오래 걸리네요.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대기만 20분 한 것 같아. 와 진짜 오래 걸렸다. 속이 참 불러, 속이 참 불러. 11시 40분. 제가 한 9시 50분에 여기 롬구역에 도착을 했거든요. 한 2시간 가까이 걸렸네요. 외국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외국인 창구에는 줄이 별로 없었어요. 근데 진짜 업무 처리 속도가 장난 아니야. 진짜 엄청 느려. 어떻게 가야 되냐. 일단 여기는 구글이 안 됩니다. 중국은 구글이 안 돼요. 그래서 야 이게 중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 다. 초록색. 이걸 타야 돼. 지금 내가 여긴데 이걸 타고 또 여기 가야지 여기. 여기는 지하철에도 이렇게 진본차를 다 하더라고. 공항처럼. 원래 2도예요. 여기 가려고 하는데. 네. 여기 봤대. 여기 봤대. 오. 호호. 사실 저는 여기 허거 먹으러 왔거든요. 허거 하나만 제대로 먹어도 미션은 완수했다. 요즘에 MG들이 하이디라고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요즘 아닌가? 한 좀 철이 지났나? 아닌가? 원래 삼촌들은 좀 이렇게 함박차 드립니다. 못 따라가. 요즘 트렌드 못 따라가. 이런가? 잠깐만. 와 중국이다. 건물 왜 이렇게 높아? 홍콩에 있다 보니까 건물들이 아주... 완전 도시네? 보통 국경 지역들은 이렇게 발전이 많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어느 나라도. 근데 엄청 완전 그냥... 와 건물들 완전 리우리합니다. 하이디... 어 저기다. 하이디... 인도에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세게...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빠르게 달려도 되나? 잠깐만 여기 하이디... 하이딜라우 핫팟. 제가 가려는 곳이 여기거든요. 4층 4층. 패밀리마트 전가. 잠깐만. 이 건물이 왜 이렇게 행하냐? 오늘 뭐 하나 보라. 설치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 같네. 하이딜라우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뉴런 건물 같아. 사람이 너무 없어. 사람이 없을 시간이 아닌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이딜라우? 네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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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etением여러를 любви 같이 맡은 음식을 찾아볼 Cristirliza. орica에서 잠깐 해놓은 eure 봉투 시콘이 있습니다. 그렇지. 여기다 Agency. 장바지가 내!!!!!!!! 네. 여기다 지ither 무엇인가요? 여기다 그러고 싶다. beginnings질러 더 구 Driving. yeah! 여러분이 우와 어떻게 해요? dah mirrors produk? 한국? 영국. 감사합니다 cao. 긴장 nehme 박ze À 쥐는 knit. 이것은 낙지 이것은 낙지 이것은 낙지 토마토탕이 맛있다 네 토마토... 토마토 여기 있다 토마토 토마토 뭐가 이렇게 어렵냐 뭘 골라야 되네 스탠다드 모르니까 일단 전부 스탠다드 몰라 몰라 에이씨 또 있네 겁나 많은데 마늘 마늘은 조금 아무래도 땅콩소스가 맛있겠지 아 벌써 도착했네 어 엄청 많아 뭐야 이거 고3 맞아? 벌써 겁나 큰데 오 아 토마토 야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토마토 스프는 여기에 넣는 건가 여기에 안고기가 있었거든요 아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토마토를 수건물에 끓인다는 게 저는 제 머릿속으로는 약간 이상한 조합이기 때문에 와 이 토마토 쪽이 진짜 진국이다 되게 얼큰해 매운맛이 안 나는데도 얼큰해 아 ium 에어 아 마이 짠 눈 Bür 이번에는 버섯국에다가 한번 더 드겠습니다 마라톤은 되게 얼큰한 맛인데 버섯국은 구수수한 맛 새우완자 엄청 탱글탱글한 좋은 맛인데 저녁에 또 오고싶은 점검 고기를 펴서 새소를 올리고 고기와 쌈을 써 이렇게 해서 소스를 듬뿍 씹니다 미쳤어 미쳤어 뭐야 저거? 면인가 봐 면 혜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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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인가 봐 생일 서비스 난리 난다 와 생일 축하 노래를 캔버린이랑 플랜카드까지 하면서까지 후우 구직 어우 너무 많이 먹었어 배가 터져버릴 것 같아 앉아 봐 앉아 잠깐 움직여야 돼 자꾸 움직여야 돼 아니 중국이 물가가 되게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여행 유튜버들 어느 나라 가가지고 가끔씩 만원 살기 이런 거 하잖아요 전 여기서 오늘 한번 해볼까 했는데 지금 이미 5만원을 써버렸어 만원 살기 실패 와 덥다 이게 날씨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지금 날씨 26도 아 여기 휴식하는 사람들 많네 연 날리 스킬이 장난이 아니야 저기 조율 갚는 거 봐 이런 거 처음 봤어 거의 뭐 낚시대보다 비싸 보이는데 와 진짜 크다 뭐야 뭐 하는 거지? 거칭 밀대 눈 사이로 이렇게 공원이 크게 있으니까 오드리가 너무 좋아 그리고 뭐야 이렇게 뭐 눌려있어 24년 8월 23일 지금 10월이 다 된대 아 시원해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못 사 먹겠어요 물고기 엄청 많아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3시 반쯤 잠들었나 촬영일 날짜로 어제 뱀고기를 먹은 뱀고기 먹은 그 다음날인데 도우들이 어제 뱀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밤에 약간 그 활기가 약간 에너지가 넘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마 남자까지 더 뜨거울 수도 있어 진짜요? 커피도 날 수 있대 커피가 없는데 무슨 이거 왜 그러지 하면서 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 구경이 9시였는데 제가 원래는 오픈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도저히 못하고 9시 50분쯤에 왔다 지금 약간 좀 옹롱한 상태이긴 한데 아 좀 시원한 거 좀 먹어야겠어 이거 주골 어떻게 하냐 어 진짜 영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 망고 뭐하는 거 뭐하는 거 진심해 갑자기 막 조비 쏟아지네 쏟아지네 아 다만 음료 지금 30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민족 쑥 터집니다 쑥 터져 힘드네 중국 힘드네 너 이거 빼먹은 거 아냐? 근데 앞에 주문했던 이 커플도 아직 안 나오고 보니까 빼먹은 건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졸음이 쏟아져가 저기가 나왔다 나갔다 피블이 나왔다 잠 좀 깨우려고 시원한 거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더 졸려 더 졸려 이제 뭐야 이거 약간 버블티 같기도 하고 허로 허로 들어가네 이거 재밌네 여기 온 김에 살짝 흘러보겠습니다 핫플 러버인척 우와 탕후루네 찐 탕후루네 진짜 중국에서 파는 찐 탕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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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러 여기 되게 아기자기하게 이런 거 많이 파네 뭐야? 이런 사진을 찍고 보는 거야? 그냥 사진이잖아 아 아 아 아 대기름 장난이에요. 아 못하겠다. 아 근데 이거 못하네. 오 나쁘지 않은데? 잘 나왔는데? 막상 뽑으니까. 우와 미쳤다 이거. 3,700위안. 이거 뭔데 이렇게 비싸? 여기 70만 원짜리. 이거 더 비싸네 이게 거. 이 크레인 같은 게 110만 원. 와 겁나 멋있네. 여쭤봐요. 여기는 무슨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로도 다니고 전기 오토바이라서 그런가? 동문시장에 왔습니다. 중국 시장 한번 구경하려고. 야 이거 오토바이가 진짜 인도에서 막 오토바이 튀어나오고 도로에서 튀어나오니까 주위를 계속 살펴야 되네. 오토바이 겁나 많아. 이거 봐. 이거 왜 사람이 다녀야 되는 길인지. 이거 봐 여기는 또 도로로 다니고 있잖아 오토바이들이. 여기 떨어졌어. 떨어졌어 떨어졌어. 여긴 해산물 시장 같은 냄새가 아주. 너무 맛있겠다 어묵인가? 매장 요리도 있고. 한걸레. 한걸레. 이게 핏캡. 아 핏캡. 네. 얼마나? 20유무엔. 20유무엔. 아 킬로그램당으로 팔아? 만약에 너한테 한글만 원하는 게 20유무엔. 아 너무 많아. 오 닭발. 치킨 치킨. 네 치킨. 아이고 얘네 머리가 그대로 달려있어. 거북이다 거북이. 이런 건 뭐지? 마누 뭐 들었지? 다시 다 팠. 마누라. 마누라. 네? 마누라 게임. 섞어서 살 수 있나요? 원 원 투. 원 원 투. 원 원 투. 원 원 투. obile, 밭. 이 사장님이긴 한데, 제느 빗인 것 같아. 제가 생각한 것 dot 딱. 메려게티stan alpha. 파트는 아는데 통선식으로 만든 리코일러. 한국 Signal 우리 Rac cape. 아 이거는 마누라 빵. 마누라 멋있기 빵. 권영이livopping 못된 게 있는데요. 쫀득해 쫀득해. 네? 칼기가 있는데? nude cor ukun mike. isi superficielsiet thorânia¿ 아 벌써 날이 저물었어. 지금 여섯시 반 이루어서eka. 이제 제가 착붕 키기 전에 빨리 홍콩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. 근데 그전에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딱 먹고 갈려고 합니다. 어 저기 오락실 한번 갔다 갈까? 오락실에 뭐 있는지. 슬쩍 그것만. 어 농구 있고 농구 있고. 옷 따먹는 거 있고. 아 딱히. 어 죽인다. 와 진짜 예뻐. 이거 한국 노래인데? 이런 게임을 많이 하네. 공존 노래방이 없어. 공존 노래방이 없어. 여기에 코코넛 치킨이라고. 코코넛 국물에 쪼린 음식인가? 끓인 음식인가? 코코넛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. 듣고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. 다 막혀있냐? 이거 어떻게 건너가는 거야?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? 어 육교 있다 육교. 와 저기 사람 엄청 많아. 중국은 진짜 어딜 가든 사람이 많네. 중국은 진짜 어딜 가든 사람이 많네. 태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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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코코넛 치킨? 아 네네네네. 진짜. 뭐야. 푸짐한 요리 같은데? 코코넛 치킨 밥도 있다. 아 네네네네네. 아 소스. 됐어 됐어. 열어봐도 되나 이거? 응. 어디서 닭이 오르다. 안 돼. 이거 선물이네. 아무것도 없었어. 오우. 이거 코코넛 치킨 장난하네. 보기에는 그냥 맹탕. 그냥 맹탕 같은 닭 한 마리처럼 보이는데. 너무 맛있다 이거. 와 꼭 조서야 이거. 다른 지역에서 팔지 모르겠지만 중국 유행하실 때 이쪽 지역에만 파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꼭 조서야 진짜 너무 맛있어. 그냥 배추건얼 줄 건데. 숭추가 나왔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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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코기만 먹으니까 약간 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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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교 중국이 온 느낌 난다 공원에서 이렇게 춘천하는 걸 어르신들 보니까 공공 도착 사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쉬웠습니다 완전히 오픈런을 했어야 되나 봐 9시부터 가가지고 그리고 언제 구경이 나질지 모르니까 조바심 때문에 괜히 서두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더 있긴 했는데 그냥 와버렸어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먹고 싶었던 음식 두 개는 다 먹어서 후회는 없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여행하기가 좀 빡세긴 하네요 확실히 중국어만 된다면 중국이 여행하기에 되게 쉬운 나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